운동이 좀 되셨습니까? 잠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. 여기 2차로 홍어에다가 소주 한잔, 맥주 한잔 하실 분들은 2차를 하도록 할게요. 우리 유프로님 옷도 입으셨는데 시범 한번 보는 게 어때요? 어떤 걸로 출까요? 왈츠요? 자이브요? 막추면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탱고 심바 왈츠, 탱고, 심바 김프로님 우리 이쯤에서 시범 한번만 얇고 굵게 한번 보여주게요. 왈츠, 심바, 탱고 차차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 안 켜고 그냥 할게요. 네, 불 켜면 더 못해보일까봐서 불 끄고 하겠습니다. 연습을 잘 해가지고. 불 켜까요? 불 켜게 조금. 그냥 할까요? 안 보인다 그게 참ışAnt 우리의 이곳에 가려진 저 달빛처럼 한 번 조금 들은 눈을 너무 뺏겨 우리의 이곳에 가려진 저 달빛처럼 물을 버리면 몰래야 다시 일로 돌아가요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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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멋져요에다가 내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차차차 한 번 더 해볼까요? 네,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의 편곡까지 오케이 네, 차차차차차 그냥 사는 거야 생긴대로 멋지진 않지만 약간 멋지지나 웃긴 놈이지만 웃을지 않지나 모든 맛이 안가지만 월요일 날 높이니까 내 신발은 왕이 나지 내 여자는 쌀박하지 내 어깨 빨리러 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나팔바지 이틀 fewer 만 deuts 나팔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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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Mot too 창ρέAU 내بي 나팔바지 나팔바지 ì 티 내πό 나팔바지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